안녕 안녕 잘 들려요 안녕 머리 오케이 저를 오랫동안 못봐서 그런지 얼굴이 부족해지셨네요 나도 달라진 거 많은데 맞아요 맞아요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잘 오 오 오 오 오 대박이다 하고 너무 기분 좋아진다고 내 이야기를 담았다고 원래는 얘기를 안 담았다고 그냥 여름 노래 여름 노래 밝고 신나는 곡 네 나 1절 전부 다 내가 썼어 1절 전부 다 내가 썼어 1절 전부 다 내가 썼어 1절이랑 브릿지 전부 다 내가 썼어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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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모르겠어 하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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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하낙 하이 여러분도 헤어버 할아버지 하이 알겠어요 저도 그것때문에 좀 답답하고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았어요 빨리 좋은 소식 들려드리고 싶고 여러 가지로 많이 고민하고 있어서 아무튼 그러고 있어요 무슨 탭이 나올지 궁금했다 누나 이제 인사해야 되나 봐요 바이바이